오! 대박! 오! 대박!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 쉬엄 쉬었다 가게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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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바람도 비바람도 견뎌온 내 청춘아 그 누갈아주나 그 누갈아주나 속절없이 살아온 세월 오!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 쉬엄 쉬었다 가게 쉬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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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비바야 아하 에코즈니 에코즈니 네 머만 얼려라고 세워라 다섯 더하구나 아하 창바람도 비바람도 그 사람도 견뎌온 내 청춘아 그 누가 알아주나 그 누가 알아주나 속절없이 살아온 세월 걸 가려거든 먼저 가더라 쉬엄 쉬엄 쉬었다 가게 세월아! 세월아! 와 세다 세다 오늘 너무 세다 진짜 오디션 최강의 최강 디바들이 말이 재밌니까 지금? 한일 톱텐츠에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로트카 미용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헌지윤씨 한일 톱텐츠 첫 반군이에요 지금 네 특별히 또 보고 싶었던 멤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키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아키향을 왜 또 아키향을 또 제가 그 아키짱 노래를 옛날 영상부터 계속 봤었거든요 너무나 잘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호랑이 아웅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기호랑이 근데 사실 아직 태현이는 아기호랑이잖아요 저는 또 곧 성인이 되는 오 성인 호랑이? 네 이제 곧 성인이 되는 어른 호랑이이기 때문에 언니들의 파워를 또 제대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궁기 잡네 궁기 잡아 조금 이제 어린 황금 막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예예예 그분을 잡으러 왔습니다 추억 추억 막내를 또 와 조절을 하네요 오늘 지금 사실 보이지 않는 기싸움이 어마어마시 하거든요 지금 이 기싸움을 어떻게 과연 무대로 풀어주실지 네 한 무대도 놓칠 수 없는 역대급 무대에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디엘 콤테이션 오디션 디바 옆집 미스들과 함께합니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세월 그 세월이 가난 줄도 모르고 불타던 저 가슴에 그 정을 새기면서 그 정을 새기면서 그 정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 밤이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사랑 정말 좋았네 사랑 그 голос 우정 우정 그렇던 두 가슴에 참 사랑 세이면서 두 가슴에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그때가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정말 좋았네 사랑 사랑이 정말 좋았네